반호박이 피부과 대표원장 반호박이 코스메틱 대표를 맡고 있는 반재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반호박이 PDRN 리페어 리얼밤입니다. 이 리얼밤 제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 주변 지인들은 되게 손에 화장품 안 묻히고 바를 수 있는 되게 좋은 제품이다. 그런데 제품이 너무 끈적거려 그래서 솔직히 계속 쓰기에는 좀 싫어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성분은 기본이고 이런 성분을 놓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한 그리고 실제로 발랐을 때 그렇게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러면서 광채는 여전히 난 그런 제품을 개발한 게 저희의 리얼밤 제품입니다. 기존의 이런 멀티밤 제품이여 보면 휴대하기도 편하고 손에 화장품을 묻지 않고도 바르는데 피부에 광이 나요.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쓰다 보면 소비자들 반응이 너무 끈적여요. 그래서 손이 잘 안 가요. 해서 저희 반호박이 서포터스, 반호박이 팬분들은 반호박이에서 만들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단점들을 개선한 제품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게 된 게 바로 이 제품 PDRN 리페어 리얼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특징은 제형을 일단 신경을 써서 바를 때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PDRN 성분은 피부 재생, 피부 탄력에 정말 좋은 성분이랍니다. PDRN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제가 오래전부터 화장품에 꼭 썼으면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혼자 사시는데 당뇨를 의미해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요일을 하다 보면 화상을 입게 되는데 화상 입은 부분이 당뇨가 있다 보니까 잘 회복이 안 돼서 손가락을 절단한 일까지 있었거든요. 이 PDRN이라는 성분을 그 부분에 직접 주사를 했을 때 이 재생이 잘 돼서 도움이 되겠다는 걸 논문을 통해서 알아서 제가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치료를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 번씩 2주 정도 했더니 손가락에 그런 화상을 입어서 좀 파인 부분이 급속히 개선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임상 경험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PDRN에 관심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PDRN 주사나 이런 것들이 시중에서 얼굴, 피부 개선, 주름 탄력 뭐 이런 쪽에 많이 쓰는데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 화장품으로 나온 제품은 별로 없어서 이런 PDRN을 넣은 제품을 만드는데 특히 이런 멀티밤, 리얼밤 이런 제품들은 피부 탄력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써서 제가 그 핵심 원료를 저희 PDRN 리페어 리얼밤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러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서 에디터스픽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1번 라쿠텐에서는 저희 한국 코스메틱 분야에서 데일리 랭킹 1위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 코스메틱 분야에서 데일리 5등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호박이만의 PDRN 리페어 리얼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